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수산 임석환 선생에게서 사사한 수불회 회원들의 초대전이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수불회는 부처님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임 선생의 제자 15명으로 구성된 불화장 이수자 모임입니다. 임석환 선생은 국가무형문화재 초대 단청장을 지낸 이롱당 해각스님과 불모 해암스님에게 단청과 불화를 각각 사사했습니다. 이번 전실은 다음 달 말까지 경내 보재로와 성보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.